안녕하세요, 문잉입니다. 오늘은 간장게장이랑 부추해물전 이걸 엄마가 해주셔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국수는 그냥 육수에다가 면만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해왔어요. 일단 국수는 끓기 전에 먹을게요. 지난번에 제가 해물파전 먹었잖아요? 그때 너무 다들 맛있어 보인다고 해주셔서 엄마가 또 이렇게 부추전을 해주셨어요. 와, 너무 맛있다. 이 소스도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것도 엄마가 잠그신 게장. 성양고추 올려서. 짠. 음. 속이 꽉 찼어. 와, 이거 고추 진짜 맵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엄마가 고추를 이만큼 가져오셨는데 그걸 다 넣어진 거예요. 난 나눠서 넣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푸짐한.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제가 엄마가 가르치는 파김치 있잖아요. 얘를 중독 돼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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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다 손질해주셨어요 여기 딱 파김치까지 얹어주면 음~~ 음~~ 소금 오이 메뉴 참기맛 고추냉 수 100ml 음~~ 이 맛이야 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지난번에 집에서 그냥 혼자 해먹으면서 막 짧게 썰어가지고 오징어 진짜 깍췄죠? 먹기도 갓입으로 진짜 깍췄어요 여기에 오징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밥을 더 파와야겠어 내 국수를 너무 조금 삶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조금 삶았더니 너무 조금이었던 거예요 밥 더 먹으려고 밥 더 먹으려고 뛰어난 시원에는 진짜 생喔 티타이가 너무 좁아 قد 잘 먹게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sale 치킨은 튀김가루 볶음가루를 충격 조금만 놓친 다음에 내용물을 많이 하면 맛있는 거더라구요 얘는 다 부셔주셨어요 그냥 쪽 빨아먹을 수 있게 결혼 처음 했을 때 엄마가 이걸 해주셨는데 다 이렇게 깨서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감동 먹었잖아 열정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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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 이거는 전주에 진짜 맛있는 박가룡집에서 사온 거거든요. 12개, 13개 종류별로 사왔는데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몇 개 골라서 먹어보려고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카야? 카야잼? 이름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카야 뭐여서 사왔는데 제가 자막에 넣을게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카야잼인 거 같은데 위에 코코넛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완전 맛있다. 크림 비렐레. 크림 비렐레. 다들 아시죠? 이거는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죠. 음. 이것도 아네. 음. 이것도 아네.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여기 안에 카아멜이 들어있는데 진짜. 꼬끄가 진짜 쫀득쫀득 거려요. 꼬끄가 진짜 쫀득쫀득 거려요. 마카롱의 편견을 깨버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약간 너무 달지도 않고 일단 꼬끄가 진짜 쫀득쫀득해요. 마시멜로우가 박혀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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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넛 박혀있는데 안 보여 들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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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넛 박혀있어. 음. 음. 초콜넛 박혀있어. 초콜넛 박혀있는 주간 reuse에. 그리고 초코넛 박혀있어. 초콜넛 박혀있는 주간 oven? 초콜넛. 초콜넛 박혀지어. 초콜넛 박혀진 부자. 초콜넛 막혀있어. 초콜넛 박혀진 무리 계단에 초콜넛 박혀져있어. 황치즈 황치즈 바삭바삭하네요 바삭바삭 포토맥 드녀가 깼다 민트 민트 민트는 진짜 찐하다 민트 민트맛 진짜 진해 이건 뭐지? 코코나무숲 선택을 잘못했다 녹차 먹었는데 그린티를 먹었잖아요 또 그린티를 선택했어 바보 같아 이거는 넣어 뒀다가 다음번에 먹어야겠어요 녹차를 2개 먹을 수 없으니까 고소하고 옛날에 뽀또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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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저트집이거든요. 이거랑 에그타르트랑 마들렌이랑 사왔어요. 자주 못 나가니까 한 번에 사왔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이거랑 에그타르트랑 마들렌이랑 사왔어요. 오늘은 이것만 정했고 아까 저거는 맛이 똑같아가지고 아껴놨다가 다음번에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녀에게 가보겠습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 유퇴후 야식타임! 지금 남편이랑 족발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하거든요. 족발이랑 불족발이랑 주먹밥이랑 막국수. 이렇게 시켰고요.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저부터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막국수가 저랑 원플러스 원인으로 왔거든요. 리뷰 이벤트. 근데 양 진짜 많죠? 둘이 한 개씩 들고 먹을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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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족발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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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줄어들어져서 스파게티 못한건 보여요 설탕이 많이 나는거 같은데 한잔이 다 먹기 힘들어서 안전하니 이럴은 nori 생각보다 비싼 어깨 가슴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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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맛이 강하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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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시댓 시킬까 하다가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또 매운 게 빠지면 안 되니까. 물렁뼈 들어있어. 오늘 너무 고된 하루였어가지고 더 맛있네요. 오늘 너무 고된 하루였어가지고 더 맛있네요. 양념장에 한번 더 먹었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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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대 족발이 배달이 진짜 빨리 와요 한 20분 비계만 있는 거 진짜 맛있어 진짜 쫄깃쫄깃해 아니 엊그제에 놀면 머니에서 S조너비 나왔었잖아요 진짜 추억 대박 저희 때 S조너비 하면 완전 라떼? 라떼는 말이야 라떼라떼 소스 저희 때 진짜 S조너비 하면 이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추억 추억 완전 추억팔이 했지 추억에 젖었어 완전 추억에 젖었어 완전 추억에 젖었어 추억에 젖어 랍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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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놈 랍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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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저씨 랍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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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révist 랍떼 조금나마 공이란 저녁에erkt 치키타쿠 원래 다른 곳에서 시키려고 다 정해놨는데 거기 반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지 그정도로 당근 야채랑 같이 먹어야겠다 다음엔 보쌈요 시원한 고추장 호박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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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에다리 먹는게 조금удrist 비빔를 그만 뺍니다 파 진짜 맛있어요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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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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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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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ㅎㅎ 치즈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맛있네요 ㅎㅎ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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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 약불로 입에 있는 라면이 치즈소스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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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의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무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운게 너무 땡겨가지고 불닭볶음면이랑 킬바사 소세지를 먹으려고 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장갑을 준비했어요 장비를 준비했어요 장갑을 준비했어요 매쓰 킬바사 소세지 안 잘라먹는 매력이 있죠 여러분 육즙 보셨어요 소세지 이번에는 머스타드 소세지 뜨거운 육즙이 들어오니까 더 매콤한 맛을 자극시켜주고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맛있다 저는 이렇게 소세지를 마요네즈에 찍어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소세지를 마요네즈에 찍어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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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요네즈 환상이다 육즙 조심 우유 우유 탑쌍히 제 니즈가 채워진 식사였어요 ㅎㅎㅎ 와.. 저의 니즈가 채워진 식사였어요 ㅎㅎ ㅎㅎ 불닭볶음면은 매운거 당길 때 역시 최고! 계란을 먹어서 계란을 준비했어요 ㅎㅎ 지금 집에 아빠랑 동생이 놀러와서 빙수를 사오셨거든요. 그래서 먹어보려고요. 이거 블루베리 치즈빙수 앞에 제가 보여드려서 진짜 맛있겠죠. 엄청 오랜만에 먹어서 얘랑 인절미 호떡? 인절미 토스트도 먹어봤는데 호떡은 안 먹어봐서 먹어보려고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보시면 짠 엄청 아몬드도 들어있고 맛있어? 응. 먹어봐. 응 진짜 맛있다. 아빠가 내가 먹여줄게. 그럼 내가.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빠한테. 짠. 짠. 음. 맛있어. 엄청 다르다. 연이 안 뿌려도 되겠는데? 그치? 원래 우리 집 식구들 연이 절대 안 뿌려. 난 너네 주실 거 아니니? 나 뿌려먹는데? 조금만. 그러니까. 음. 맛있어. 음. 딱 적당하게 달면 새콤달콤해. 달기도 하고 새콤하고. 음. 저는 베스킨라빈스 요거트 맛도 좋아해가지고 그거랑 맛 완전 비싸네. 할아버지가 오늘이랑 잘 놀아주고 있어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먹을 수 있어. 편안하게. 저거 한 번 더 놀아주고 싶어요. 염. 야. 마요. 알. 야. 진짜. 나. 야. 양보 안 하고, 무조건 나눠먹기. 같이 나눠먹자. 무조건 나눠먹자 주인공. 근데 치즈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원래 가서 먹으면 치즈가 많았던 것 같은데. 많아 보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치즈가.. 아니 아파 소리 때문에. 많아 보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치즈가 많지가 않아. 탱글, 탱글, 탱글. 뭐라고 해? 먹었니까라고요. 소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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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무 고기 좋다. 뭐하니 왜 찍어? 왜 찍어 왜? 행복한 우리집. 이거 알아? 원래 서빙은 밑에 치즈캔부터 빨라줘. 이거 왜? 안에 있어요. 아 그렇대요. 그럼 뒤져볼까? 심지어 나는. 없어요. 있었는데? 모르지? 있었는데 그거 몰라? 그게 뭐여. 전 국민이 아는데 없는데 모르고. 이거 아는 사람 있나 물어봐. 이게 뭐여? 근데 뭔데? 아니.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그냥 없어요. 아 원래 있었는데.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거구나. 그거 말하는지 몰랐어. 근데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저 빙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남편이 빙수 빌런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빙수 여름에나 겨울에나 진짜 자주 먹는데. 요즘 잘 안 먹었네. 맛있다. 은저미 토스트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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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Phil, 입에 넣어 먹었지? 입에 넣어 먹어야지. 붕떡. 아 마침내. 나는 호떡이 좋아해 붕떡이 좋아해. 붕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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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떡이 좋아해. 붕떡. 음. 맛있다. 붕떡. 진짜 적당히 달달하고 딱 좋아. 잘 먹었습니당 잘 먹었습니당 안뇽 짜잔~~ 소자를 엄청 많이 뿌린 다음에 불깨가루를 많이 뿌리고 뻑뻑하니까 국물을 한 수저 정도 남아주고 섞어서 먹으면 꿀맛 연골 내 스타일 이곳의 별미 날ster 그빼 희순대 혀 초장에 찍어질 희순대 샤 الله 고춧가루 이런 비계 많은 거 남편은 안 먹지만 나는 잘 먹는 걸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 여기 안에도 희순대가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 저기 암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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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암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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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서 사다먹고 그랬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사다먹고 애기 낳고도 자유식으로 사다먹고 처음 가졌을 때 여기 와서 먹었어 초장에 담궈서 맛있어 먹방에서 처음وم 하얀 편집이 너무 놀랐어요 아까는 편집한 편집인데, 정확한 편집이 어려운 편집에서 큰 편집 전처럼 있던 편집이 없는데, 또çi 케이크가 느끼는 편집에 또치 케이크가 느끼는 편집을 1시간 동안 휴지게 뱃살이 2시간 menos 5시간까지 1시간 후에 하면 편집이 필요해요 시선이 뱃살이 여기 어묵을 딱히 먹어야지 막창이다, 막창 음, 진짜 꼬리꼬리 막창구이 먹으러 가고 싶다 막창구이 먹으러 가고 싶다 뭐가 좋았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왕..왕국? 왕뽕? 뭐라고 하는거야? 왕뚝 왕뚝 맞어 잘 먹었습니다 왕뚝 안녕하세요 지금 순댓국밥 먹고 카페 왔어요 이거 녹차크루화상인데 안에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나? 처음 먹어봐요 녹차크루화상 처음 먹어봐요 녹차크루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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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맛이 연하다 진한 맛은 아니에요 녹차크루화상 녹차크루화상 그리고 한국으로 온라인을 그리기 까물래 치킨 고기도 고기 참기름 오늘 음료는 딸기 스무디 비쥬얼 배고파 비쥬얼 초장 비쥬얼 크림 초장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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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있어. 엄청 부드러워요. 바닐라 크림? 구독과 좋아요. 워싱턴을 적어두고 손질이 너무 좋죠? 약간 구멍을 적어두었어요. 맥주 비글를 벗고, 젤리와 또는 속이 됐어요. 맥주 비글를 머싱턴과 볼까요? 맥주 비글를 얹히고, 맥주 비글를 넣을게요.